화영이, 자기 아버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고 있다는 건데. 진짜 증거가 있을까요?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에세이 그룹이 걸린 일인데 빈말은 아닐 거야. 분명히 뭔가 지고 있어. 그게 뭘까? 그렇다면 증거를 받아내야죠. 궁금해 죽겠네. 내일 당장 투자금 회수 처리한다고 그래. 네. 저 때문에 회장님하고 본부장님 계획에 차질 생길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걱정 마요. 수연 씨 일로 회장님과 차 회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볼 생각이에요. 이번 일로 수연 씨도 저도 회장님도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역시 역시. 네 집 아들인지 떡소리난다. 아, 일 얘기 다 끝났으면 과일 좀 드세요. 자. 수연 씨. 회장님 먼저 드릴게요. 회장님은 혼자 알아 잘 드세요. 얼른 받아요. 제 손이 부끄럽잖아요. 얼른요. 그래 바로. 잘 먹겠습니다. 네. 수연 씨 요즘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밥이 보약이에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먹기 싫어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집에서 기다려서요. 어, 같이 가요. 데려다줄게요. 응, 강본부장 내가 피해 주시니까 그냥 안 돼있어. 아니, 나중에 하시죠.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혼자 갈 수 있지? 네. 아냐, 아냐, 아냐. 내가 데려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 나 옷 좀 갈아입고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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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회장님, 저 혼자 갈게요. 사장님께 전화해 주세요. 내일 봬요. 그래, 가봐. 가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중요한 할 얘기 있다는데. 뭐, 잘못됐어? 수연 씨는요. 어, 갔다. 갔어요? 응. 아, 데려다주면서 점수 좀 딸려고 했는데. 너 유수연 좋아하니? 어, 당연하죠. 미래의 참. 참? 미래의 와이프? 아니, 뭐. 얘가. 아니, 근데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아랑 나랑. 하여간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봐요. 그만. 어머, 어머,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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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당황하지, 지금? 어? 하실 말씀이 뭐예요? 어? 뭐, 뭐였더라? 아, 까먹었네. 어, 너도. 요수연 좋아하니? 네. 너, 너, 너. 너도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요수연이 쪼당배 달려도 안 돼, 너. 그, 반대예요. 그, 반대라니? 제가 좋아한다고요. 요수연 씨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고백했다 차였어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들어가실게요. 어머나. 내 아들이 차였다. 잘라디 잘라디. 내 아들이 차였다고. 어머, 기가 막혀. 어머. 잔 거는 좋은데. 나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어? 어머, 유수연이 지가 뭔데. 애도 딸렸으면서 뭐? 내 베이비를 지같이? 아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